자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파헤쳐보죠. 자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저같은 경우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제일 큽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런게 요즘의 대세다. 이런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런게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소개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에 있어서 이런 라이브러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다라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관찰하고 라이브러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에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의 본질은 엔지니어의 본질은 제 생각에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과학자는 생산성보다 이해의 방점을 두테고 개발자는 이해보다는 생산성의 방점을 두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개발자고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는 도구를 알게 됐으면 저라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홈페이지를 쭉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영어라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이름으로 한국어로 된 여러 분들이 공유한 사이트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대한 소개글 같은 것들을 읽어서 걔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시 와서 영어를 읽어보면 좀 더 잘 읽힙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영어라는 것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차차로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데모 사이트들을 보통 라이브러리들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익스플로러 더 EX4 EX4가 뭘까요? EX4란 뜻이네요.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들에 대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 이런 사이트를 트위터 부트스트랩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트스트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막연한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데 사실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걔가 어디다 쓰는 건지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들 이런 라이브러리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나 웹사이트처럼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드려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여기 getting started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 getting started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기에 보통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니 그 시작점은 여기 getting started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코드입니다. 코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드를 쓰면 되는가에 대한 예제들이 어딘가에 보통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직 템플릿이란 걸 보니까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 골격만 남겨 놓은 코드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진행해 온 이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전에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시킵시다. 자 여기 3.34 버전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예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이 압축된 파일을 열어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압축된 파일의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이 압축된 파일 안에는 저렇게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저 디렉토리를 우리의 다큐먼트 루트인 htdocs 디렉토리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럼 htdocs 디렉토리에는 저처럼 부트 스트랩 3.3.4-dist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인덱스.php 파일에다가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예제 파일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게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한 거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html가 다른 부분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다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코드들 이거 우리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 해면 좋겠지만 모르면 그냥 카피하면 돼요. 자 차차로 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모발을 위한 설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된 코드를 붙여넣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부트 스트랩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저걸 일단은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코드들을 바디 태그가 끝나는 지점 전에다가 위치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바디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런데 그냥 열어봐서는 알 수가 없고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검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누른 다음에 한번 리로드를 해보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면 아마 보일 겁니다. not found라고 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부트 스트랩.min.css라는 파일을 읽어와야 되는데 뭔가 경로가 잘못됐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보죠. 자 여기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트 스트랩이 읽어오는 이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트 스트랩은 부트 스트랩 대시 3.3.4 대시 디스트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다면 저 파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HTTP 로컬 로스트 그리고 부트 스트랩 대시 3.3.4 대시 디스트 이렇게 경로를 입력해야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죠. 제가 오타를 냈을 수도 있는데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트 스트랩.min.css를 잘 읽어왔죠. 그리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트 스트랩을 소개할 때 부트 스트랩은 자체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면 쉽게 아주 빠지지는 않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이유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CSS 파일을 우리가 로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부트 스트랩은 자바스크립트도 자기들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쪽에다가 경로를 잘 지정을 해주셔야지 다운로드를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리스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파일을 잘 로드하고 있다. 잘 읽어오고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트 스트랩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